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기하 세컨 찬스 텐데이즈 개념 완성 강의가 개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강에서 10강까지 중에 1강에서 5강까지는 중간고사 기간에 6강에서 10강까지는 기말고사 기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현장 강의와 온라인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이 커리큘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중간고사 기간과 이 휴강기간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을 틈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좀 끊어져서 업로드 될 거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하 텐데이즈가 최초의 기획이 되었으나 이 기하 강의가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 강의를 만들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에센스나 기출백선, 온라인 현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했던 수원수투를 들었던 학생들의 많은 부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하를 선택했는데 수원수투처럼 개념적 접근으로 기하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요청과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신에서 기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하 개념 강의만이라도 압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없냐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기하마저도 좌절하지 말고 공부를 끝까지 해라 공감각이나 평면 도형들에 대한 감각 따위 필요 없어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주는 딱 그 개념만으로 수원수투 미적 확통 전부 다 기하까지 개념을 얼마나 잘 공부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시험이 수능이기 때문에 내신도 마찬가지 직접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내신은 수능의 관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하마저도 개념이야 오히려 공감각으로 덤비려고 하면 수능장에서 당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주 최소한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희망을 주고 싶었고 또 이 기하에서 선생님이 그나마 부끄럽지만 개념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기하를 들었던 학생들이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이 기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한켠이 우리 수강생들에게 3분의 1 정도의 강의를 안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수원수투를 따라오고 있는 에센스와 기출백선으로 따라오고 있는 오르세 수강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하가 시험 대비로 필요한 학생들은 텐데이즈로 정리는 했지만 이 안에 알아야 되는 모든 개념들을 핵심적으로 넣으려고 했고 지금 이 퀘스트가 올라가는 날을 시점으로 아마 5강까지는 완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개강이 될 거고 개강이 되면 텐데이즈를 통해서 아마 선생님의 수원수투 텐데이즈를 들어본 학생들은 텐데이즈라는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 충분히 알 거기 때문에 텐데이즈 기하를 통해서 기하의 올바른 관점을 또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지금 선생님이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고 싶냐면 요즘 선생님의 퀘스트에 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요즘 메가스터디의 댓글들 퀘스트에 붙어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장난스럽다라고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장난스럽고 조금 더 긍정적이지 못하게 좀 상처받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댓글의 수위가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댓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창을 닫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그 댓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배우고 싶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 댓글이 선생님을 공격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끼리 서로 장난을 하는 말이든 저는 그 모든 댓글이 사실은 반가운 입장이에요. 거기서 상처를 받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마저 굳이 그 댓글을 쓴다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은 너무 초긍정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맞긴 한데 그 모든 댓글이 선생님은 사실은 예뻤어요. 그래봐야 이 교실에 있는 내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댓글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요즘은 꼭 고운 말만 오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으로 물론 이건 선생님의 캐스트에 대한 댓글에 또 한증지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논다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소통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요. 수험생들 사이에 이런 소통이 요즘은 좀 일반화되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댓글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이 수험생이 바라보는 오르세는 저렇구나. 사실 진짜 오르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강의를 하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는 수험생의 오르세가 그랬다면 그렇다면 내가 반성할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댓글들을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댓글들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말이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인 거야.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내 컨텐츠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실이 중요한 거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그들의 생각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스스로 관찰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가진 진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진실이 올바른 방향의 진실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캐스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단다 해도 선생님은 정말 정말 진심으로 괜찮아요. 정말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선생님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이 10년에 이 모든 것들을 총집합 압축적으로 너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그 모든 걸 다 겪으면서 살아보기 힘들 만큼 선생님은 강의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겪고 배우고 또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버티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은 댓글창을 굳이 닫는다거나 이런 것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냐면 선생님은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 지금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강평까지 와서 그런 댓글을 달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상처받지 않아. 괜찮아요. 나한테는 뭐라고 해도 정말 괜찮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하면 그걸 선생님은 당연히 필터링해서 들을 거고 그에 의해 내가 반성할 부분도 당연히 반성을 할 거고 나는 전혀 괜찮아요. 그런데 내 수강생들은 그런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강평에까지 와서 그런 댓글을 다는 건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이 수강평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정말 겨울 동안 정말 열심히 선생님도 강의를 했고 물리적인 한계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앉아있는 수강생들의 또는 온라인 학생들의 수강평이나 Q&A를 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하루하루 강의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었거든요. 수강생들이었거든. 내가 내일 강의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마다 아 맞아 내 학생이 있어. 정말 우리 수강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하루하루를 강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평 이벤트를 통해서 진짜 선생님 강의에서 행복했던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도 쏘고 싶고 정말 신기한 물건도 한번 줘보고 싶고 지금 어떻게 만나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리적인 걸로 남아 학생들에게 막 선물을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선생님과 우리 조교들도 이 수강평들을 보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시즌 2에서 정말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여러분들의 선생님 정말 강의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진짜 제가 수학에서 이만큼 발전했어요. 진짜 수학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까지도 하면 된다라는 힘을 얻었어요. 이런 수강평들이 우리를 또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수강평 이벤트는 우리에게도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로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남에게 공개되지 않은 수강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댓글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런 댓글들은 선생님한테만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필터링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반성도 하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어차피 선생님은 신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간으로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선생님은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강생들의 수강평에는 저런 댓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살짝 여유로울 수 있는 중간고사 기간에 이 기간에 온라인 친구들 그리고 우리 현장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소식을 전했고 중간고사 기간 잘 보내시고 현역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 또 N수생들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강의들이 휴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내가 가장 약했던 고리들을 찾아내서 이걸 탄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오늘의 퀘스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